널 날 만났던 슬픈 랩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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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는 선제야. 나는 recommendations where did you feel like a girl I love you I'm an woman I'm so cute oh I'm so cute I don't care How do you feel about Coachella? I'm so exciting What? 다시 Exciting I'm so exciting? No, I'm so excited I'm so excited 틈새 ASMR 라면 먹방 ASMR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팀의 라면 킬러입니다 버거즈 바늘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나는 시수야 하ying going 이렇게 됐지 cker 다시 이러고 있었어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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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약간 제 레시피여가지고요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다구요 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막 집에서 다 알려주는데 그 중요한 거 알려줘가지고 어 영업기밀 아 맞아 어 그치 아 맞아 맞아 그것만 안 알려주면은 다 실패할 것 같아 부끄럽게 하자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아니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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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V앱을 켜고 다 만들다가 마지막 그 딱 그 비결 때 세펄 블링크만 할 수 있지롱 이렇게 세펄 나가서 그거 다 하고 다시 공개를 켜서 만드는 것 같아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자 근데 을이 지켜야 돼요 그러면 맞아 그러면은 유출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유출시키면 이제 여러분 이게 위험해져 왜냐면요 한 아홉 번 정도의 실패가 있었어요 저희 냄비도 다 태워 먹었다고요 그래서 냄비까번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하하하하 그 양사장님한테 좀 얘기 좀 하세요 영상편지 2년씩 쉬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사장님한테 좀 얘기하세요 아 이건 아니지 네 시작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에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에요 사장님 저희 1년에 2번 컴백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이제 해야 돼요 맞아요 이제 해야 돼요 좋았어 괜찮았어 이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단하기 좋아 우와 우리 스티커네 어디서 났어 어? 우리 스티커야 설마 설마 자 국 어 귀여워 애교였어 애교였어 야 국이 좋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스티커야 우리 스티커야 우리 스티커야 오빠 좋아하는데 하길래 하길래 아 이거 보여줘 이거 보여줘 이거 보여줘 이거 보여줘 잠깐만 잠깐만 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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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불들 돌입하고 있잖아요 자 파이 시스셉 넷 잠깐만 나 오빠 좋아하는데 너랑 하길래 아니 절대 아 자기 손님 제발 하길래 이거밖에 없어 이게 뭐야 근데 니? 오 오 요즘 내가 빠진 이모티콘 빠아 이게 뭐야 진짜 웃기네 아니 우리 이모티콘을 쓰고 싶었는데 대박이다 저거 갖고싶다 저한테 막 그거 할 순 없는 거예요? 저한테 양도할 순 없는 거예요? 뭔가 이거 마음에 들어 좋지 너랑 가사 잊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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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티콘 명절 갈바사 이름 연결 네 네 네 그 행복을 누르세요 서지씨? 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나 볼터치를 좋아하는데 이거 없어지니까 볼터치가 사라졌잖아 아니 아까 그게 없으니까 볼터치가 없어 나 볼터치가 좋단 말이야 어디 갔지? 그 토끼 근데? 이건가? 이건 뭐야? 이건 아니잖아 아아 어디갔지? 어디갔어? 없어졌네? 아니 야 볼터치 아 가 아 재채기가 재채기가 V LIVE 할 때마다 재채기가 안 나와 아 진짜 싫다 아 또 갔어 아 아 아 아 재채기를 보내버려서 아예 위떄 뭐샹 그런 의미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막 막 추 from 이거 마지막처럼 처음 들었을 때 했던 거 아니에요? 너무 미쳤다 팝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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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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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하트 누가 얘들아 이쁘게 가자 이쁘게 진정하리 역시 김치 저희 영화가 야호 오 오케이 오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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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슨 아비 무서운데 아비가 있어 나 찍고싶어 나도 찍고싶은데 소름 돋아 계속하게 돼 중독적이야 어때? 왕관 같아? 이건 내가 너무 힘들다 차가워 언니 왜 계란이에요? 모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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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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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사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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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